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를 풀러온 것은 바로 마트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스트레스를 풀러 가볼까요 제가 마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로바로 띵! 우리는 장난감 천국이죠 하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풀러온 곳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풀러온 곳은 바로 짠! 천국이에요 제가 공부했지 말아서 역시 책을 살 것 같죠 그럼 한 번 따라와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를 다 풀고 왔는데요. 과연 무엇을 샀길래 스트레스가 풀렸을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궁금하시죠? 그럼 칩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드디어 집에 왔는데요. 과연 꾸랑이들은 무엇을 샀길래 스트레스를 풀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바로 짠! 문제집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이건 아니고 바로 바로 짠! 사실은 파빗과 스키시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빗과 스키시를 사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와! 정말 잘 샀다. 잘 가지고 놀아야지.